1. 워싱턴 2. 워싱턴 4. 워싱턴 4. 워싱턴 4. 워싱턴 5. 워싱턴 5. 워싱턴 5. 워싱턴 5. 워싱턴 5. 워싱턴 제가 내일 회사에서 친한 모델들이랑 같이 양양을 가게 되었는데 이제 어떤 짐을 쌓아서 양양을 가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편하게 들쓰니요 귀여운 5. 워싱턴 5. 워싱턴 7월 중순에 나오는 신제품이래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에다가 제가 필요한게 뭐가 있지 지갑 핸드크림 립밤 사이팡 가서 사온 입에 뿌리는 선글라스를 또 챙겨보겠습니다 안녕 일단 가방은 루플리아쥬 리플레이라인 해가지고 짜투리 천을 최대한 활용해서 만든 가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써볼건데 일단 수영복 원피스 수영복 하나랑요 또 생각나는게 있으면 챙겨가겠습니다 짐을 어떻게 쌓아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컴팩트한 사이즈면 좋겠다 근데 방수도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롱샤메 미니백에다가 짐을 싸보려구요 근데 얘가 은근히 짐이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요? 색깔이 너무 귀엽죠? 편한 사이즈여서 편하게 쓸 수 있는 선글라스 세주얼하게 심을 수 있는 여행 준비 끝! 내일 봐요 깜짝짝짝짝 미쳤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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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어디갔어? 어? 암 고장시켜라 비가 아휴 이거 보여주겠는데 뭘 보여주지를 못하네 날씨 전부입니다. 현재 시간 비 소식이 있고 귀요든 영상 이승으로 꼭 따뜻합니다. 사람 이상 잘 써보겠습니다. 진짜 비가 많이 오네. 죄송해요. 원래 이렇게 하지 않지만 다평 휴게소. 차가 많다. 그러게. 여기서 많이 쉬나 보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비가 짱이요. 너무 귀엽다. 안녕 패준아. 어디? 여기 있잖아. 후개도 있다. 아 혜진이다. 혜진아. 박혜진. 극혜소에서 만나. 어머나. 너무 신기하다. 우리 가평. 가평 호동과자가 유명하대. 맞아. 호동과자 정도야. 여기 가는데 제일 맛있대. 맞아. 가평이 진짜 맛있대. 그거는 하나 먹어도 되지 않을까? 하나 먹을까? 맛있어? 응. 진실의 미간이 보이시네. 바삭하고. 고소하고. 야 비가 이제 무슨 일이야? 하하하. 하하하. 빅통이들이 나오면 꼭 이래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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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또 즐거워. 하하하. 하하하. 별미 나다. 들어가질 랑 말랑하네? 멩트 드라이브. 다시 온다. 하하하. 가이 나왔는데. schaut. 문이 까먹어. 조지야 왔다. 오 예! 조지야 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